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짱이다 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 항상 저렇게 시작하시니까. 잘 안 지낸 사람. 그래 앞으로는 안 지낸 사람. 못 지낸 사람. 잘 못 지낸 사람만 얘기할까요? 맞아 맞아. 좀 힘들었던 사람. 저 좀 힘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토요일날 친구들이 서핑 가자고 해서. 아. 양양 서핑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서핑 있지? 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힘들어서 지금도 좀 몸살기가 있어요.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몸 보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이게 물놀이를 하다보면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해수욕장이 열리는 시즌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핑 비기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다 둥둥 떠 있어요.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약간 보고 있는 것도 재밌겠다. 페트병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엄청 많이 떠 있고. 아. 서핑은 원래 여름에 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언제 타요? 그럼. 이게 해수욕장이 열리는 이유가 더워서 열리는 게 아니라 파도가 낮아져서 이제 바다에서 놀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서 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서핑을 타기엔 파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늦은 봄이나 초가을에 가면 그렇게 춥지 않으면서 파도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서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발제를 맡았는데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5주 만에 맡았죠.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순서가 좀 꼬였나? 응. 지난주에 원래 제가 발제해서 녹음을 했어야 됐는데 범례님의 착각으로 범례님이. 제가 배려를 해준 거죠.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저는 제가 배려했어요. 준비 다 하셨는데 못하시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네요. 우리가. 서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배려익선.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범주가 큰데? 사이언스? 과학? 네.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개론처럼 과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지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비과학적인 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이 어떤 세계관으로 움직여서 현대까지 왔는지 등을 좀 간단하고 가볍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양자역학 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양자역학 이전에는 아무런 과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는 게 본인의 의지나 점수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되게 여태까지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의외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조금 있었거든요. 과학에 대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문과는 그럼 과학을 하나도 안 배워요? 네. 하나도 안 배우고 제가 고1 때 배운 게 마지막이죠. 아, 공통과목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고2 때부터는 사회 과목만 배우니까 대학교 때 교양으로 뭐 따로 수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커리큘럼에도 따로 없어서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과적인 학습으로서의 과학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뭐든. 이과적 학습이든 뭐든. 교양 이런 거 얘기하... 그거 빼시는 거잖아요. 교양도 포함. 교양 포함? 응. 배우신 적 있어요? 교양과학? 뭐 대학생 때라도? 네. 대학생 때는 교양과학이 꽤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과학사라는 과목이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재밌게 그리워 깨던데. 저희 학교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기초 교양과목이 아예 있어요. 저희도 교양과목들은 있었는데... 너무 디테일한 제목이라서... 교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약간 자신이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들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수강하지 않는 이상? 저는 물리학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첨예한 과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배울 때. 그런데 지구과학 같은 거는 뭐라 할까요? 조금 더 거시세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할까요? 지구과학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는데. 지구과학 저도 좋아해요. 사실 문과생들이 바라보는 과학의 이미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과생한테 과학은 다 공식밖에 기억이 안 나요. 2분의 1, mv제곱. 대학교 가도 다 그런 거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사실 그런 공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그 중요한 이치를 따질 때는 그런 공식보다는 개념적인, 더 원론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공부로서의 과학에 덜 노출됐던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재미를 느끼고 책을 더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랑 되게 일맥상통한데 제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그런 식으로 과학을 시험 과목으로서 먼저 접했으면 이렇게 흥미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이과 다니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뭐랄까요? 과학이 그려주는 세계상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이과생들한테는 상식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알고 있는 거. 그렇지. 그냥 감흥이 없이 그냥 시험 기간에 외운 내용이죠. 그냥 과목일 것 같아요. 과목 그 이상의 이하도. 뭔가 알코올이다 그러면 뭔가 이런 술, 알코올이 만든 세상이랄 보다 그냥 C2H5OH라는 화학식만 먼저 생각나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알코올 깔았구나. 진짜 코형을. 그런데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나는 다 그러고 놀잖아. H2O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과생들이 사회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게 그런 자연 현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이나 뭐 이런 용어들을 대입해서 말하면은 진짜 약간 오덕스러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생각이 나서 말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 뭐 화학, 화학, 주기율표 이런 것도 막 수혜, 리베 막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그치, 그치.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과학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돼요. 아, 부담을 주지 마세요. 많이 돼요. 제발. 오늘 인생의 터너라운드 하려고. 그래서 저희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우선 본격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벤트성 후킹을 해드리려고 일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름 아시나요? 이름? 책 이름? 이런 말, 구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물은 생명이다, 아니에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저 그 말 하니까 그거 생각났어. 그 드래곤볼 만화 보면은 생명수인가? 그 무슨 탑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는데. 물? 손오공이. 콩콩.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래는 뭐 생명수? 뭐 약간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의 물? 아, 가짜. 근데. 먹으면 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가짜는 물이었던. 어쨌든 그거를 먹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수련을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알고 보니 내가 이 수련하려고 올라왔던 과정이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답이었던 거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토리야. 얼마 감동이었는데. 그거 홍보팬더 같은데도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알고 보면 그런 건 없었다. 이러면서. 거울이 딱 나오면서 내 모습에 비치고. 빨리 내용 얘기했으면 물이 알고 있는 답이 그런 건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제목이고요. 17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책입니다. 일본에서 2001년에 출판했다가 한국에서 2002년에 들어왔던 그리고 2003년에 2권까지도 출판됐던 책이고요. 이 책은 메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말을 써놓은 통과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 얼음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얼음을 얼려요. 물을 넣고. 그리고 현미강을 관찰했더니 좋은 말을 써놓은 통은 얼음 결정이 예쁘게 생기고 반대로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는 얼음 결정이 못생기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릴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물은 46억 년간 지구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은 말을 하면서 살자. 그게 몸에 좋다. 이런 굉장히 유사과학의 끝판왕을 달리는 책입니다. 아, 그게 유사과학이었던 거야? 들어만 봐도 되게 벙찌지 않나요? 약간 생명수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이 책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자도 과학자가 아예 아니고요. 애초에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일본 신토에 어떤 신이름이 있는데 아마테라스라는 신이름이래요. 이 신의 글씨, 이름이 써진 글씨를 보여주면 뭔가 결정 모양이 좀 더 장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과학도서로 분류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의 추천 도서 목록에도 올라가게 되는 흑역사를 만들었던 책이에요. 이거 TV에 다큐멘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실험을 하고. 저 다큐도 봤어요. 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들을수록 좀 화가 나네요. 그런데 이거 되게 비슷한 말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저도 얼마 전까지 사실로 알고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에게 예쁜 말 해주면 잘 자라고, 욕설을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잘 안 자란다라는 실험 어렸을 때 다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예의가 있긴 했죠. 저 어렸을 때 실험했던 거 기억나요. 식물한테 좋은 클래식 음악 들려주면 내가 잘 자라고. 그런데 이 책이 왜 과학도서로 분류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큰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책은 좋은 말을 하려고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말을 하고 살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마치 과학적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되게 정밀한 실험을 걸쳐서 발견된 사실이고 파동 이런 얘기까지 넣어가면서 되게 신빙성 있는 실험 결과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험 설계를 좀 보고 싶긴 하네요. 통제 변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좀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좋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프린트에서 붙여놔요. 그런데 식물이 잘 봐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뭐 이런 디테일도 있었던 실험이에요. 어떤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치 가설을 세우고. 물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면 더 결정이 예뻐질 것이다. 얼음에게 했는데 그 비교 대조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 나온 결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 내 가설이 논리가 생기는 뭐 그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과학의 탈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결정이 이쁘게 잡힌다라는 그 매저를 무슨 매트릭으로 했을지. 사실 그 실험 결과조차 굉장히 이상한 게 예쁘다와 못생겼다는 또 무슨 기준인지. 그러니까 매트릭이 없잖아. 그리고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실험 많이 했었어요. 막 밥풀들을 통 두 통에 넣어놓는데 한 통에는 사랑의 통이에요. 그래서 맨날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고 한쪽은 싫어하는 통이라서 난 널 증오해. 말하면 욕을 막 해서 나중에 곰팡이가 어디에 더 많이 쓰는지를 관측하는. 아 맞아. 맞아. 이것도 들은 것 같아요. 팁에 나왔던 실험이죠.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곰팡이가 둘 다 생기는데 물론 그 사랑의 통이 덜 생기긴 해요. 그런데 둘 다 곰팡이가 생겨도 사랑의 통에 있는 곰팡이는 몸에 좋은 곰팡이고 그 싫어해 있는 통에 있는 곰팡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곰팡이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진실이었는데요? 이게 결과를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내님 말씀은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라는 말부터 다시 정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실험을 했고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해라는 말 자체를 이해했다고 보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말은 우리나라 말이랑 일본 말이랑 미국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밥풀이랑 식물이 어떻게 번역해서 잘 알아들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치. 그걸 하려면 우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인 수분량을 두 통에 똑같이 줬는지 그래. 그런 것조차 통제 펜수를 잡고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뭐 사랑한다. 사실 파고들면 깔 거는 뭐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게 되게 과학적이다라는 말로 포장돼서 대중들에게 전달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개소리인데 과학이라는 탈을 쓰니까 약간 신빙성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고 과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신빙성을 얻게 되는 파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케이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과학적이란 말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뢰를 얻어온 건지 그리고 과학이 도대체 뭐고 비과학적인 건 또 무엇인지 과학이 뭐는 맞고 뭐는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쉽고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주제네요. 얌지압하게 이어서 그러지 마요. 진짜 오늘 가벼운 주제예요. 온 과학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집중하고 있어요.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 진짜 아니에요. 가볍게 아주 아주 가볍고 네이처지와 사이언스. 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영어로 사이언스죠 여러분. 영단어 사이언스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충 보면 지식, 안다, 분별한다, 구분한다, 잘라낸다, 찢는다 이런 말들과 관련 있는 말들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중세시대 이럴 때 과학은 철학이랑 구별되지가 않았던 학문이에요. 과학이고 철학이고 철학이고 과학이었었는데 어쨌든 둘 다 모든 종류의 체계적이거나 정확하게 기록된 지식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과학을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눌 과학을 조금 자세히 짚을 건데요. 사실 과학은 분야가 엄청 넓어요. 크게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번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바로 인간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자연현상을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과 같은 기초학문들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인간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인문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 언어, 표현능력 등을 다루는 과학이고요. 사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총칭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과학은 자연과학에 한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컴퓨터 과학은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게 맞나요? 공학은요. 자연과학에 있는 기초학문들 있죠. 공학 말고 컴퓨터도 컴퓨터 공학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컴퓨터 과학이라고 또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CS라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죠. 아, 컴퓨터 사이언스랑 공학이랑 배우는 게 달라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는데 두 개가, 근데 그런 거예요. 화학공학과랑 화학과 같은 느낌? 그치, 그런 개념인데. 근데 컴퓨터 과학인,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컴퓨터 과학은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응용과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응용과학이죠. 아, 그치, 응용과학. 그래서 모든 공학이랑 의학들이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응용과학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 역사를 말씀드리면 고대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철학은 자연철학이랑 윤리철학으로 구별되어서 나뉘었었는데요. 1800년대쯤에 이 자연철학이 자연과학으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과학하면은 흰색 가운 입는 박사들이 막 비이커 들고 실험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이 자연철학이 자연과학으로 옮겨가면서 생겨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사실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과학에 보내는 그 신뢰는 정말 큰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과학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렵나요? 되게 쉽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현재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과학은 곧 진리지 않나요? 아니요. 과학이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도 과학에 수혜를 입는 거고. 저는 성서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진리적 기능을 실제 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사고를 익히지 않은 사람들도 의사에게 가면 과학적으로 치료해 줄 것이다. 이 건물은 과학적으로 설계됐으니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전에 지동설이 맞네 라고 과학적으로 탐구해 본 게 아닌데도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성서적으로 바로 참조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학이 왜 있어야 될까요? 그럼 과학을 약간 설명한 느낌이고. 왜 있어야 되죠? 과학이 지구를 이해하기, 지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잘 맞는 학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사냥감을 잡을 때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옛날 원시인 때부터 그런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고. 그때는 과학이라는 워딩을 붙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땐 고기압저기압을 몰랐어라도 높은 데에서는 이렇게 불고 낮은 데는 이렇게 불고 사냥할 때 이렇게 하면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더라라는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모이고 모여서 이제는 과학이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검증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지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오래 살게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고. 한 국가에 있어서는 그 국력을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나라의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느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따지고 보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법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이치, 논리를 이해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런 과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더 공학적인 마인드인 것 같고 물론 둘 사이가 뗄 수 없겠죠. 같이 이어지는 건데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거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학기술도 발전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화목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딱 바로 뒤에 하려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고요. 기술은 과학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한 과학의 의미나 가치를 기술을 통해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과학은요. 이런 기술적인 응용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쩌면 과학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살게 하고 의학, 공학기술들 이런 것보다는 그 순수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결론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아 과학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표현법 문장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과학은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이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태도이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결과의 정확한 예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서 온다. 즉 과학이란 논리라기보다는 경험이며 이론이라기보다는 실험이고 확신이기보다는 의심이며 권위적이기보다는 민주적인 것이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이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대가 김상욱 교수님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읽고 아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태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과학은 어떤 지식이 뭉쳐진 백과사전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태도, 접근법, 방법론 정도가 되겠으며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혼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수학으로 기술되는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를 수학으로 사용합니다. 수학을 언어로? 네네네. 오케이. 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데려가주면 안 돼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제 뭔가 이런 의무심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느낌은 예전에 쇼미더머니를 볼 때 힙합이 뭐다? 하면서 정상수 씨가 된장찌개를 보면서 이게 힙합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래요. 솔직히 아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저도 그냥 과학은 학문 뭔가 지식들의 총체, 백과사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기보다 과학은 태도 뭔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라는 거를 되게 잘 설명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언어를 수학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에서 전 사실 과학이랑 수학을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뭔지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19세기까지의 과학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또 이 가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과학의 첫 출발은 관찰과 실험이었습니다.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조들이 다 무슨 색인지 보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백조는 다 하얀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모든 백조, 지구상의 모든 백조는 다 흰색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요. 이 가설들이 증명이 되면 즉 다 맞다는 것이 되면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을 계속해서 이 세계에 적용해보는 과정 이런 사이클을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것이 바로 과학 혹은 과학이라는 태도이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긴 역사 동안 과학이라고 하면 신뢰가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친 상태이구나 라는 신뢰가 쌓여온 것이죠. 그래서 증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어느 상황에든지 맞는 말이 돼야 돼요. 진짜 이거에 발례를 제기할 수 없을 약간 절대 불변의 법칙 이런 느낌 근데 아까 백로들을 백조들을 보고 모두 백조가 하얗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게 증명이 됐다. 근데 까만색 백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 까만 백조는 백조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따져볼 거잖아요. 그럼 백조는 하얀 것, 하얀 세만 백조인가? 뭐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까만 백조, 흰 백조도 다 백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또 새로운 가설을 세워보고 하면서 계속 더 이제 그 진리에 가까운 그 증명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증명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증명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증명되려면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쪽이나 공학 쪽 논문을 보시면 지금 본 것처럼 관찰에 의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다 수학적으로 뒤집히지 않을 증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면 논문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학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학적 증명을 뒤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걸 밝혀내려고 그래서 지금 안네님이 말씀하신 증명이라는 이 워딩이 그 수학적 증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확실히 지금 시대에 통용되는 논문의 형태예요. 가설을 세우고 뭔가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수학식으로 점화식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한 편의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과학의 힘을 논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수학에서의 증명과 과학에서의 증명은 다릅니다. 수학에서의 증명은 하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불변의 벽직이에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수학에서의 증명. 예를 들면 삼각형의 모든 변의 각을 다 합하면 180도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함은 과학적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뒤집히죠. 아직 안 뒤집힌 것들도 있지만 나중에 뒤집히게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게 또 발견이 된다면 과학의 증명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서 그럼 과학은 평생 증명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 속에서의 증명이 무엇인지 과학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그럼 과학적 검증이 무엇이고 과학은 뭐고 비과학은 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바로 과학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학 철학의 입문까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맛보기. 문을 한번 열어드리고 그 뒤에 만약에 여기에 흥미가 생기시면 보다 심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과학 철학? 과학 철학 그리고 과학의 세계관의 변화 과학 사적 그리고 우리 오늘 토론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과학 철학이 약간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뭔가 물리학이 뭐냐? 상대성 이론이 뭐냐? 이거보다는 그럼 과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궁금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듣고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지금 과학적 증명과 수학적 증명을 구분하셨잖아요. 근데 전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역사 같은 걸 잘 보면 과학이랑 종교는 왠지 모르게 배척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등을 지거나 서로 칼을 들이밀어 왔던 것 같은데 과학과 종교는 그럼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학 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용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둘은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큰 두 가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칼포퍼 들어보셨나요? 칼포퍼? 네네. 그리고... 들어봤다고요? 칼포퍼를? 포퍼는 난 들어봤다. 칼포퍼. 그래요? 난 안 들어봤어. 열린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쿤입니다. 이 두 분이 과학 철학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초면입니다. 나는. 저도 초면이었고요. 과학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대표적인 두 분이고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칼포퍼는 19세기 후반 사람이고요.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남을 막 까내리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비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의견이 혹은 내 주장이 틀렸음을 쿨하고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시대적 상황이랑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쉬운 게 칼포퍼는 유대인이고요. 나치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그리고 나치 같은 아주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독단적으로 이 세계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유년기, 청년기를 보내다가 1919년에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하고 있을 때죠. 아이고아이구라고 외우잖아요. 우리나라 그러고 있을 때 얘네는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는 걸 듣게 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반하게 돼요. 사실 이때 당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의 약간 개소리에 가까웠어요. 저게 뭔 놀이니?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인슈타인이 되게 당당하게 실험해봐라 이런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때 에딩튼이 실제로 개개일식을 관측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이라는 태도에 굉장히 반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물어보는 걸 이제 구획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획문제라는 말도 이제 칼포퍼가 만들었습니다. 이 칼포퍼는 그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반증주의 영어로 falsification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학은 반증이 가능해야 하며 실패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학의 증명과 다른 부분 과학은 항상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입니다. 절대 불변한 법칙은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동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이게 틀린 이론이었죠 결국에는. 그럼 이게 과학이 아닌가 칼포퍼의 입장에서는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뒤집혔으니까. 네. 관찰에 의해서 반증될 수 있었죠.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의해서. 또 다른 예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건 칼포퍼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반증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칼포퍼는 이 신의 세계를 창조했다처럼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진화론 이런 것들을 다 비과학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칼같은 태도를 과학의 기본 태도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런 나치즘, 나치를 주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교황 같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너무 맞고 신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 절대 시험되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뒤집힐 수 없는 진리라고 여기죠. 그런 거를 독단적인 태도라고 칭하고 과학은 그런 독단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나치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근거로 제시를 했던 학문이 우생학이라고 유태인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열등하고 열등한 인간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과학적인 실험과 가설을 세워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틀린 말이긴 하지만 증명을 해서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 과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과학자 그룹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정책에 반영시켰고 근데 오늘날 그게 사이비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안다는 거는 한번 논파됐다는 얘기고 논파 가능한 이 지점이 과학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태도가 있었고 이거는 반증 가능한 가설이다라는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칼포포가 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의 종교처럼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학살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맞는 길이다. 이런 걸 너무 독단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김상국 교수님을 인용하면서 과학은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이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이론이 있고 증명을 나름대로 했어요.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진리라고 믿고 무조건 행하는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면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고 이게 뒤집힐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과학적이다. 라고 칼포포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논리라고 하더라도. 저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태도와 과학 자체의 본성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포포라는 분은 과학 자체의 본성은 반증 가능성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과학자는 충분히 심리적으로 종교적이 될 수 있지만 반증 가능성 속에서 과학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느낌? 사실 칼포포의 주장이 많이 까여옵니다. 그리고 이 구행 문제에 대해서 칼포포의 해답은 모범 답안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현대에 와서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내세우고 뭔가 과학의 반증성을 설파한 사람으로서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이 뒤에 나오는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를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요. 패러다임은 그냥 가볍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시대의 가장 대세인 흐름, 설명체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설명체계를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도 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정상과학, 노머사이언스라는 개념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좀 드릴게요. 패러다임 시프트의 예시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갔을 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뉴턴의 등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뉴턴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과학은 다 뉴턴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문, 모든 과학들이 뉴턴이 정의한 역학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럼 뉴턴 스타일이 바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개념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시대의 어떤 퍼즐판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라는 클 안에서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게 되고요. 과학 연구의 대부분은 뒷처리를 하는 과정, 즉 똥을 치우는 거죠. 패러다임이 판을 만들고 과학은 그 옆에서 판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 연구를 시작할 때는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만 있다.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정상과학자의 임무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게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실험,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이거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거지 패러다임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칼포퍼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패러다임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뭔가 완성이 돼야 되지 이게 칼포퍼의 주장이었고요. 토마스 쿤은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뭔가 가지고 대세로 등극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고 그 안에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구겨 넣어가지고 설명하려는 게 바로 정상과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살짝 시각이 다르죠? 그게 약간 패러다임이라기보다 요즘에 정치에서도 많이 프레이밍 이론 해가지고 일단 용어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패러다임을 원래 제시한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 마음속의 패러다임은 일단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너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칼포퍼의 말이도 맞는 것 같아요. 토마스 쿤? 네. 이분은 시대가 언제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서요. 같은 시대예요? 토마스 쿤이랑 이 칼포퍼가 막장을 뜨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칼포퍼가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포퍼가 사이비과학, 유사과학, 점성술, 정신분석 이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이런 비과학적인 학문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을 하지 않고 너무 방어적인 거예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이 토마스 쿤에게 얘기했던 게 과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보호하기 위해 즉 그 패러다임 안에 있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막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토마스 쿤을 불러가지고 이 토마스 쿤 앞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정상과학과 그 위험성이라고 아예 대놓고 펀치를 날리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쿤의 정상과학자는 독단적인 정신으로 세뇌교육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의 태도는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의 아주 민폐이다 라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라고 칼포퍼가 말한 거죠? 네. 그 정상과학과 그 위험성이라는 논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과학은 약간 정치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칼포퍼는 우리 세상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세계를 구할 게 바로 과학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과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패러다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나치즘이야. 너무 위대한 이데올로기야.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칼포퍼가 반박을 하게 되죠. 근데 뭐 토마스 쿤이라고 해서 그게 뭐 유지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한 건 아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라고 한 거지요. 사실 토마스 쿤은 그게 맞아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반박을 해요. 칼포퍼의 말과는 정반대로 과학은 비판적인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과학은 자유주의를 보호하는 정치적 역할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비교적 경직된 상자에 자연을 우겨 넣으려는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포퍼가 진짜 싫어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보기에 저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 자연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패러다임이 없었고 다 다른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 기본적인 동의, 즉 패러다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싸우고 비판하는 거는 그냥 철학일 뿐이지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런 비판적인 논의를 포기해야 과학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토마스 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게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상과학이다라고 실드를 치죠.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 철학의 한 맛보기 정도가 돼요. 이런 흐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칼포퍼의 반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많이 까이고 어떤 식으로 까였대요? 그 어떤 식으로 까는 내용들을 제가 잘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왔고 그 칼포퍼의 반중주의는 매력적인 답변으로는 정석 답지로는 여겨지지 않고요. 사실 이 구행 문제는 여전히 정석 답안은 없습니다.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토마스 쿤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건가 그 연역법적 추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개념이 있고 뭐 C라는 개념이 있어. 중간에 빈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져. 근데 B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논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해서 증명을 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 틀을 우겨 넣는 현상인가? 어... 사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되게 비슷한... 예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예시가 비슷한데 해왕성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해왕성이 여러분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천황성까지밖에 발견이 안 됐을 때의 얘기인데 천황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뉴턴의 역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뉴턴의 역학은 사실이다 라고 세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천황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궤도가 좀 이상해. 계산을 해보면 뉴턴 역학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칼포퍼의 시각에서 본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뉴턴의 역학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증이 나왔으니까. 맞죠? 근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당연히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뉴턴 역학이 수십 년을 걸쳐서 이제 사실로 판정이 났는데 어떻게 그 행성 하나 때문에 뉴턴 역학을 버리려고 하겠어요. 절대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우겨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천황성 뒤에 행성이 하나 더 있다면 하면서 과설을 세우게 됩니다. 천황성 뒤에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뉴턴 역학에 어긋나지가 않아. 아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방어적으로 과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질량에 어느 정도 궤도에 행성이 하나 있을 거야. 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실제로 관측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관측될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때 이 별이 나오면 뉴턴 역학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해왕성이 발견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뉴턴 역학은 지켜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토마스 쿤이 말하는 과학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상과학자들. 사실 칼포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계속 우기려고 하고 유지해나가려는 패러다임을 지키려고 하는 건 독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태도들인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그 덕분에 발견도 하게 되고 뉴턴 역학은 입증, 자리를 지키게 되고 뭔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얻게 되었죠. 나중에 그냥 여담으로 칼포퍼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 토마스 쿤은 그 정상과학 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퍼즐 내용들은 일단 다 찾는 게 좋다. 그 정도. 어떻게 우겨 넣으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약간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백조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가설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증명이 됐을 때 그거는 진리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세상을 끼워 맞추다가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증명이 잘못됐구나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맨 처음에는 내가 맞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기까지다 하는 틀 안에서는 맞는 거를 계속 퍼즐을 맞춰 나가다가 모든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새 것을 찾고 하는 게 둘 다 보완적으로 돼야 점점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지 무조건 하나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하몽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꼭 과학이든 수학이든 두 방법을 다 취해봐야 논리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까지 좀 말을 아끼면서 쭉 들어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굉장히 두 분 다 거만하네요. 이거 제가 말을 전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 1900년대 분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과학자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심 이상으로 그런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과 논리를 수혜를 입고 있으면서 감히 과학자의 생각을 그렇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전 굉장히 거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성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 이 사람들도 되게 한 입지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뭐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입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뭐 패러다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는 등 뭐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라고 누가 했다고 이해하셨어요? 아까 그 토마스 토마스 쿤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그럼 아인슈타인이 처음 상대성 이론을 갖고 왔을 때 걔는 그 논리로 본다면 패러다임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게 패러다임이 되고 나니까 이제 패러다임?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두 분 다 좀 뭔가 과학에 헌신하는 분들한테 좀 상처가 되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약간 메타과학이라 해야 돼요. 과학 자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분들이 일종 각각의 헌신적인 연구들을 하나의 점들이라고 보면 점들을 그래프처럼 이어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약간 이게 조금 위험한 게 토마스 쿤이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과학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방금 아인슈타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또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반대했다고 보기엔 조금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아까 뉴턴의 과학 뉴턴의 과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천황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다. 그래서 뭐 칼포퍼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론을 무너뜨리려는 과학자도 과학자고 그 이론을 지키려고 하는 과학자도 과학자예요. 둘 중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감히 칼포퍼랑 토마스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잘못이 이거 잘못 받았다. 여러분 칼포퍼의 배경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전체주의에 반대했던 입장으로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적 방금 말씀하셨던 두 분 다 과학자라고 이 사람은 절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뭔가 나치 종교처럼 이런 세상을 자기들의 독단적인 잡대로 자꾸 규정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우기기만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반대했던 사람이지 과학을 정말 좋아했고 반했던 사람입니다. 약간 되게 방어적이야 지금.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면서 과학 혹은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 어떤 방법론적인 본질이 있고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유한한 인간이 나와서 헌신적으로 그 방법론을 따르면서 자기를 회신해가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관찰한 다음에 마치 구체적인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헌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전쟁들의 요소들을 역사가들이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과학의 특성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시작을 한 사람이야. 칼포폰. 어떻게 보니까 실드를 너무 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욕먹을 분들은 아닌데 우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해주면 결국에는 이 구행 문제에서 결국 다들 동의하는 과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과학은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뽑아내고요. 가설을 통해 증명을 하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끊임없는 일반화의 과정 아까 하몽님이 잠깐 말씀하신 연역적인 추론을 거쳐서 그러나 플러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현재까지는 가장 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세가 바로 과학이다라고 전반적으로 과학 철학사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과학 그리고 비과학 혹은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잠시 쉬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에 만나요.